편의가 생각하는 길에 다니면서 제일 불편한 행동 뭐야? 압도적인 일이 아닐까요? 담배 피우는 거? 응, 길에서 담배 피우는 거. 압도적 일이죠. 나 어렸을 때 길방 때문에 귀에 담배째 들어가서 화상 입었었어. 허! 너가? 아, 진짜? 어머, 너무 무섭다. 안 다쳤어? 너무 무섭다. 심지어 뒤에서 업고 다녔는데? 어머님이 업었는데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내리다가 귀에 스친 건가? 그쵸? 허! 진짜 너무 싫다. 너무 무서워. 나는 담배 피우는 거 때문에 뭔 일이 있던 적은 없어. 나는 근데 지금도 약간 습관이 생긴 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기 눈에인가? 얼굴인가? 눈에 해가지고 그쵸? 옛날에 그런 뉴스 있었거든요.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다가 손 내리잖아. 근데 거기 밑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이제 엄마 손잡고 가거나 했겠죠? 그래가지고 다친 거. 그 이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맞은편에서 아저씨들이 담배 피우고 걸어오면 나는 1행간 한 3미터 앞에서 부터 그 손을 뚫어주게 보고 인사를 써. 한 3미터 앞에서 아저씨가 반대편에서 담배 피우면서 걸어오면 약간 이렇게 겁나 겁도 나고 나는 지금 너무 그게 싫다. 극혐의 표정과 무섭다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거기만 손만 뚫어져서 쳐다봐. 그러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 맞잖아. 교통사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만 조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야. 맞잖아. 그 사람이 닿을 수도 있고 나도 피해야 되고 아무튼 둘 다 조심해야 돼. 저도 길에서 담배 피우면서 지나가면 피투얼트지 기침할 어 저도 진짜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저번에 또 한동안 좀 예민할 때에는 일부러 좁은 골목길에서 마진판에 담배 피우면 멀리서부터 이렇게 한 적 저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안 하고 그냥 손만 쳐다보는 정도? 그냥 밖에 나가지 마. 잡았다. 요 놈. 뭐지. 길에서 담배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 길방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고요? 혼자 하세요 제발. 혼자 저 시골 논밭길 가서 하세요. 유적하가 담배 겁나 간지나게 버리거든요. 쏙 논밭 다쳐가지고 논밭에다가 근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또 그렇다면서요. 자기 담배 피우는 건 괜찮은데 남의 담배 피우는 건 또 싫다면서요. 그 연기가. 근데 담배 그쵸. 안쓰럽긴 해.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사람 많으니까 자기 의지로가 자기 의지로 안 된다면서요. 그런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말려내는 자기 건강 망치는 건데. 아니 지하철에 광고가 요즘 무시무시한 거 알아요? 지하철에 안전문이 있잖아요. 안전문과 안전문 사이가 되게 크잖아. 한 사람 키보다 높고 천장이. 가로도 이만큼 큰데 문과 문 사이에. 이따가나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얼굴만 클로즈업 되는데 옆에 문구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자기 그 폐에 어쩌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한 번씩 실려가고 후회도 소용없다고 평생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서 그런 담배 문구가 있더라고요. 광고 공익광고죠. 무섭더라. 일본 흡연카페 잘못 들어가면 숨쉬기도 힘들더라. 나도 그때 카논이랑 아무튼 거기 어디 카페를 들어갔는데 일본은 그죠? 옛날 우리나라처럼 한쪽에는 흡연구역이고 한쪽에는 금연구역인데 딱히 그 경계가 차단막이 없어요. 그냥 금연석에 앉아도 흡연석에 가까운 금연석이면 사면서도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싫었던 적이 있어. 갑자기 확 정신이 확 드는 거 있죠? 뭐 길에서는 안 피우긴 하죠. 근데 이제 지정된 장소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초밥집에서 나 담배 피우는 데도 봤어. 초밥집에 이렇게 양쪽으로 주방이 딱 뒤에 있고 그냥 바처럼 쫙 앉는 거야. 되게 좁은 가게였거든요. 양쪽으로 바고 그 앞에 바로 쫙 앉는 건데 담배를 막 피우고 있어. 엄청 시끄럽고 알죠? 퇴근 시간 후에 직장인들이 가는 그런 초밥집이었는데 담배 피우면서 막 초밥 먹는 거야. 맥주랑. 문화가 다른 거죠. 그죠? 실내에서 거기는 많이 피우고 밖에서 절대 안 피우고. 나도 담배 피운 적 있지. 그러니까 쭉 폈다는 게 아니고 호기심에 중2 때인가 중3 때 때 친구가 그냥 아버지가 담배 피우셨는데 이상한 좀 독한 담배였던 것 같아. 그걸 걔가 훔쳐서 온 거야. 남산 약수터에 가서 야! 한대 펴넣어. 이래서 야 이거 어떻게 펴? 그랬더니 그냥 피라면서. 걔가 지금 먼저 피더라? 나름 중2병이니까 그냥 피우는 거야. 나도 이제 나도 펴볼까? 하고 딱 폈는데 했는데 그냥 나는 겉으로만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얘 아무 느낌 없어 그랬더니 깊숙이 들이마시래. 그랬더니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아 안 할래 그냥 그걸 껐어. 그때가 이제 그냥 한두 번 펴본 거고 만약에 내가 그때 담배 그 그쵸. 그 맛을 알았으면 펼을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다행스럽게 그 맛을 나는 느끼질 못했어. 그러고 그냥 계속 안 폈죠. 맛이 없으니까 딱히.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스물 이태원 살 때 이제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는 애였어. 근데 너무 열받게 하는 거야. 열받게 해가지고 걔가 걔랑 같이 술을 먹다가 담배를 막 피더라. 그래서 존나 빡친다 이러면서 담배 내나? 이래가지고 뺏어서 피고 걔가 야 피지 마라 이랬는데 닥쳐 이러면서 내가 막 계속 피고 이렇게 꽉 누르면 바뀌는거 있죠. 아이스 블라스트인가 그거였어. 근데 그때도 빡쳐서 막 폈는데 다행히 맛을 못 느꼈어. 그냥 나 빡쳐서 이렇게 망가질 거야. 약간 이런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나 지금 너땜에 이만큼 열받았고 너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협박의 의미로 핀거지. 다섯번은 핀거 같아. 그런식으로 싸울때마다 싸울때마다 한 다섯번은 폈을 거야. 근데 다행히 그때도 아무런 느낌을 못 느꼈어. 그래서 안핀거. 여태까지 안피는 거겠죠. 협박 안통했어. 결국 내가 다시 수그러들었어. 다섯번은 핀거지.